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 영상은 Language Exchange, 언어 교환 쪽에 관련된 영상인데 오늘 2회차 수업을 완료를 방금 전에 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서로 필요했는데 말하지 못했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 현재 담아뒀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카드들로 정제해내야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수업은 각각의 언어로 10분씩만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수업을 길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맞아요. 제가 볼 땐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시간을 아끼고 거기에 올인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시간을 더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아침 인사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아침 인사는 한글로는 아침 인사라고 여기 적혀 있겠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일본어 사전에서는 잠깐만 이거를 내가 다 알 거야?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점심 인사는 뭐냐면은 점심 인사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점심 인사 없잖아요. 좋은 점심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우리 점심 인사 없어요. 그죠? 점심 인사를 점심 인사라고 쓸게요. 그냥 쓰고 저녁 인사는 어? 이것도 안 쓰잖아. 미스코리아가 아닌 이상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것밖에 안 쓰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저녁 인사 점심 인사 없어요. 일단 좀 이따 생각할 건데 저는 자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한숨도라고 할게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스이마생 오케이. 나중에 잘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이져브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려니까. 화제에 있는 와다이 이게 나왔었거든요. 아까 잠깐 아 고노와 사이킨 와다이 노 홍데스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머릿속엔 알고 있는데 안 나와요. 입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이게 좀 기꺼이 마생되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 것 같고 두 명 가르칩니다.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이런 문장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후단토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평소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평소라고 한 번 말을 만들어보고 이게 후단토라고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 나오네요 진짜. 여기 나오네. 평소라고 부단 끊임없음 결단성이 없음 항상 그렇다라는 부단이라는 걸 이렇게 쓰는구나. 후단이라고 토는 안 보고 후단입니다. 그냥. 후단토가 아니라 후단이네요. 그냥. 후단 이렇게 해서 후단 이거가 그건 것 같아요. 맞죠? 후단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한 아니야.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표로 뽑아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는 또 뭐하지? 이게 후단 평소 평소에 라는 말이고 이용하다 라는 것이 있고 뇌에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노대 that's why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였거든요. 인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있고 과학 라는 게 있고 뇌에 관심 있으신가요? 라는 것도 있고요. 뭐 뭐에 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투 뭐에 가 저렇게 되고 이게 투가 여기에 들어가야죠. 투 인데 이거는 니 라고 되겠죠. 아무래도 내일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나요. 이 말이 아니라 일 때문에 항상 이것도 근데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해줄 건 아니고 진짜 그냥 문장을 주는 게 맞고 6시 반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냥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주로 12시에 자요. 오늘은 힘이 넘쳐요. 오늘은 두 사람 만날 거예요. 하나 둘 두 사람 요거는 싹 다 빼고 뒤로 넣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두 사람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딴 건 필요 없었어요. 사실 그 다음에 한가하다 라는 것도 있고 얘네가 이걸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만큼을 이제 저기 채집 bt에다가 넣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해낼 건데 음 이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낼게요. 어... give me Japanese and English translation of the given Korean sentences below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미드도 아마 이해할 거야. 저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어... 이렇게 1 어... with the condition 이라고 합시다. with the condition conditions as below 라고 하고 1, 2, 3을 달아줄 건데 1 같은 경우에는 어... give me 히라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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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apanese translation in... 괄호를 제가 지금도 모르고 있네요. 허접하네 되게. 어떻게 괄호를 몰라? 무슨 parentheses 이런 식으로 가는데 괄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소리 좀 내주면 안 될까? 왜 소리 버튼이 없을까?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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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억을 해야겠어요. 나중에 Parentheses 이렇게 되나? 따로 빼자. 복잡하네.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봐요. 됐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나? 아... 아... 2... 1이 이걸로 되고 2는 저걸로 잡고요. 그 다음 1은 이렇게 잡자. 어... give me the result in a form that I can copy and paste in apple numbers 이렇게 해서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굿모닝과 런치 그리팅스 디너 그리팅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저거 안 나왔잖아. 여기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내가 원하는 게 다 나온 걸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이거 가지고 가서 붙여넣기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다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안 돼.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음... Korean, Japanese and English sentences must be in different columns. 나 왜 이것도 또 모르려고 그러냐. columns.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됐죠? 그래서 복사할 수 있는 폼으로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만 더 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원한 거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거를 갖다가 쓴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넣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게 되나? 이치 랭기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카피 그렇게 안 되잖아. 안 되는데 그것만 이렇게 긁어볼 수가 없잖아. 아니면은 이게 되나? 안 되잖아. 이렇게 하나만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도 못 내리잖아. 옆으로만 갈 수 있지. 하... 음... 어떻게 하지? 전에는 이거를 내가 제대로 받았었는데 지금 왜 못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code type code type is better type is better. just let me copy and paste different different languages in different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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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 it before I know you can do it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아예 코드를 따로 해주면 되잖아. 따로 빼주면 되잖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이렇게 해서 이것만 따로 붙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말이지 음... 맞아. 맞는 소리야. English 오케이 give me the English result too 그래서 영어도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맞는 소리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고쳐서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근데 왜 한국어를 해석을 넣다 넣어줬어. 필요 없어. 한국어는 음... 일단은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그죠? English는 나왔다. 어디까지? 여기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죠? 여기까지 딱 떨어지죠. 미드까지 그럼 여기 이제 이 일본어가 문제인데 어... it was good but 아 Japanese Japanese sentences must have the Japanese translation with plus hiragana only version in parent this 이거였죠? 아닌가? 아 이거 진짜 잘 안 외워지네. parent 이가 없고 이거구나. i가 없고 이 만 있네요. 이건가 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해볼게요. 나오는지. 그거 아냐. 아 그래. 한 번 더 해줘. 그러면은. 됐죠. 저렇게 해서 오른쪽에는 아 또 저러네. 오케이. now Japanese translation should only have two things. one the Japanese translation two hiragana version of it in parent is 이렇게 하면 아마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제 나왔죠. 저는 저걸 이용할 거니까 저걸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살짝 빠져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게 이거를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넣되 생각은 조금 해보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갖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올 건 없었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의 텍스트가 나왔어요. 그죠. 카이가이 도 카이가이 도라마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 드라마는 아니고 미드거든요. 미드는 미국 드라마예요. 그래서 미드 in Japanese 미드 in Korean 아니지 in English is 아 미드 is 미국 드라마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다는 얘긴가 미안한데 이거 하나 때문에 다시 키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해외 드라마라기보다는 미국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만 따로 카피를 해다가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부분도 아메리칸 드라마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포린이 아니라 아메리칸으로 바뀌었고 하나하나씩 봅시다. 전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하겠대요. 쓰이마생되시다라고 아까 배우긴 했는데 하지만 항상 뭐 그렇게 쓸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저랑 언어교환 하시는 분께서 이제 저한테도 그걸 알려주실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본인도 저랑 같은 코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코스를 거기에서 일본어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좀 고쳐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아직 올리면 안 되는데 일단 Unlisted로 하고 이거 그분한테 허가를 좀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 퍼블릭으로 유튜브에 올려도 될지 자 일단은 필요한 재료들은 다 여기 갖췄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점점 빨라질 거예요. 모든 세상 모든 일이 하다 보면 빨라지죠. 그래서 얘는 뭐야 나중에 잘 아토네네마스 아토네네마스 맞네 그대로 나오네 진짜 그 다음 다이조브 데스 화제이 와다이노 가 됐네요 와다이노 맞아요 잘못 들었습니다는 마찌가에마시다 마찌가에마시다 아 마찌가에마시다라고 할 수도 있구나 이게 뭔 소리야 마찌가에마시다는 틀렸습니다 뭐 이런 소리인데 이게 맞아 이게 아 이건 일본어 사전으로 봐야죠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잘못 들었습니다는 요것도 말해야지 채찌이피티한테 잘못 들었습니다는 is means I literally means I didn't I couldn't hear it clearly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다 쓰겠지 그러면은 미안한데 너무 미안한데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래서 여기에서 I misunderstood 이라고 나왔구나 이거 이거 뭐야 마찌가에마시다라고 그대로 썼네요 그냥 다시 음 오케이 아 기꼬에마생대시다 잘못 들었습니다 can you write 기꼬에마생대시다 in Japanese it means I didn't hear it 이거 맞죠 제대로 나왔죠 기꼬에마생대시다 그래요 저는 이걸 카피해야 돼요 지금 현시점에 그래서 이거고 음 give it give me it hiragana form as well 그래서 hiragana로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iragana는 여기 있네요 이것도 갖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지금인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뽑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평소에 후단와 라고 돼 있는데 후단와 라고 돼 있네요 진짜 이용하다 리오스루 이용하다 오케이 이거는 뇌 는 노 노 노 라고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레 소레 유에 니 소레유에 이렇게 되나 소레유에 이렇게 오케이 닝겐이구나 그래 그래 나 닝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히토라고 한 거야 도대체 바보야 진짜 미치겠다 아 자 이거 거의 맞을 거예요 저번에 했던 것도 제가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잘 돼 있었다고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심은 별로 갖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여기 B라인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여기는 삭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숫자에 대한 건데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걸 어떻게 가르쳐 드리지 요게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애매하다 어떻게 하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지 숫자 세는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요거 빼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 것도 빼야 돼요 17일이지 이거 빼서 딴 데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파일 하나하나당 CSV CSV 파일을 따로 추출할 거기 때문에 얘가 빠져야 돼요 얘가 빠지고 다른 파일로 편성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전부를 이제 파일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umbers에서 잠을 안 자가지고 목소리가 다 갈라지네요 language exchange 여기 폴더에 아마 있을 거야 그죠 여긴데 아냐아냐아냐아냐 이거 이거 obsidian 폴더잖아 이거 아닙니다 language exchange 이건 또 아니잖아 language study에 있지 않나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 이제 numbers 파일 하나를 열어야 돼요 new file 없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new를 하나 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블랭크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거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되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에 안타까워해서는 안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걸 겪어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더 빨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빨라지기 위해서는 이걸 겪어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감정 끄고 겪어낸다 얘는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뺄 건데 얘는 뺀다 근데 좀 아쉽긴 하다 뺍니다 빼요 다음에도 분명히 나올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요거 3개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저장을 하되 아 잠깐만 그게 아니잖아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는데 랭귀지 엑스체인지니까 LEC라고 하겠습니다 11월에 그 다음에 21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너무 쉬워져요 빨라지고 자동화됩니다 제 몸이 적응해서 그때까지는 이 지긋지긋하고 짜증나는 이걸 다 겪어내야 돼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똑같은 파일 이름으로 될 건데 랭귀지 엑스체인지라고 되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들어간 파일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필요 없죠 얘도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얘는 이제 안키에서 여기로 갑니다 랭귀지 엑스체인지라고 된 데에서 csv 벌크 인풋을 시킬 건데 어 여기 아니구나 임포트 파일 한 다음에 이거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어떠한 형태로서 가져올 거냐 하면 내가 전화했던 게 이건가 기억이 안 나네 1, 2, 3 됐고 필드 다른 건 없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걸리가 없잖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게 있어 이거야 이걸로 해야 돼 그 다음에 필드를 나머지는 다 지워요 그냥 이거 nothing 놔도 돼요 전부 다 이건 없어 나머지는 그 다음에 1, 2, 3, 4만 있고 4에서는 내가 약간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면 인포트를 하면 28개가 추가가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새로 들어온 것들을 브라우싱으로 본 다음에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아니야 오름인데 내림이잖아 왜 이래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딜 왔지 와우 큰일났네요 딴 데로 갔네 오늘 추가한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잖아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얘네들 전부 다 지금 제페니스 덱으로 가 있는데 아니야 랭기지 익스체인지로 가야 돼 얘는 뭐야 건강 건강을 배우려고 추가를 해놨구나 어제 쟤는 어디 가 있어 얘도 제페니스로 가 있구나 아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이거 전부 다 랭기지 익스체인지로 넣을 거고 랭기지 익스체인지로 넣도록 할게요 여기로 넣었으니까 이제 저쪽에서 잡힐 겁니다 연역이 보자 랭기지 익스체인지로 브라우스 들어가면 네 21일자로 잡혔죠 얘네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돼요 지금부터는 보자 어디를 어떻게 잡아줄까 여기에 녹음하는 거 두 개면 되는데 여기에 녹음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 참 아 다 녹음해야 된다 이거 할 거 많다 지금 하겠습니다 만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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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네 메이코쿠 도라마 메이코쿠 도라마 메이코쿠 도라마 메이코쿠 도라마 그 다음에 여기는 아메리칸 드라마 아메리칸 드라마 이거는 한가할 때는 주로 뭘 하세요 한가할 때는 주로 뭘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들어보면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have free time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have free time 한가하다 한가하다 힘하다 힘하다 to have free time 오늘은 두 사람을 만날 거예요 오늘은 두 사람을 만날 거예요 두 사람을 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만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에 아 아 만나다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마스구나 아리가 아니라 그죠 오늘은 힘이 넘쳐요 오늘은 힘이 넘쳐요 오늘은 힘이 넘쳐요 오늘은 힘을 similarity 힘이 넘쳐요 이니까 이렇게 써요 공와 약 오늘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요 오늘은 힘이 넘쳐요 오늘은 힘이 넘쳐요 주로 열두시에 자요 I usually sleep at twelve o'clock 어머니 고고 쥬우니지니 네맛 어머니 고고 쥬우니지니 네맛 어머니 고고 쥬우니지니 네맛 어머니 고고 쥬우니지니 네맛 고고가 오후잖아요 오후잖아 근데 오후가 아닌데 열두시는 이거 좀 틀렸는데 주로 열두시에 자요 자정의 자요로 바꿔야 돼 이거 주로 자정의 자요를 좀 물어보자 GPT한테 다시 이게 일이 좀 많은데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하다보면 아무렇지 않게 될 거야 주로 자정의 자요 주로 자정의 자요 in Japanese 어떻게 말할 건데 어머니 주로를 이렇게 쓰는구나 시야야 어렵다 무튼 이것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바꿀 건데 아 아 아니야 제발 제발 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읽혀볼게요 어머니 시 그게 없는데 마요가 마요나카 내 마스 어머니 이게 왜 두개가 다르지 근데 어머니 마요 낙하니 내 마스 어머니 신요낙하니 내 마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힘드네요 이거 뺄까 이거 뺄까 갑자기 확 화가 나는데 이거 빼자 아니야 이거 넣어요 넣 넣고 이걸 나중에 검증을 받으면 되잖아 같이 하는 거니까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틀렸는데 마요나카 니 내 마스 어머니 신요낙하니 내 마스 어머니 마요나카 니 내 마스 어머니 마요나카 마요나카 니 내 마스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거는 夜に 그냥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I just walk a ball in the morning. I just walk a ball in the morning. ただ朝早く目が覚めました.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I walk a ball in the usual. I walk a ball in the usual. 6시 반에 일어났어요. 6시 반에 일어났어요. 반도 못했잖아 아직. I walk a ball at 6.30. 6시 반에 일어났어요.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일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나요. I always meet many people because of work. 仕事のためにいつもたくさんの人に会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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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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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있으신가요? Are you interested in the brain? Are you interested in the brain? Are you interested in the brain? 脳に興味がありますか? 脳に興味がありますか? 〇〇に興味がありますか? 人間を理解したいです 人間を理解しています 人間を理解したいしたいです 人間を理解しています 왜鉄が 들어가지? 맞서 아냐? 人間を理解したいです 人間を理解したいです 黒きて胸 それゆえ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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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y 脂 脂 脂 脂 Brain 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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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키꺼에 마생되시다. I didn't hear it. I didn't hear it. I didn't hear it. 화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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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다이노.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영어로 a topic of conversation은 좀 아닌데 그 화제가 아니잖아. 많이 something went viral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what people talk about 이렇게 해야겠다. the thing 아 잠깐만 아 이거 말고 새로운 거 말고 여기서 사람들 입에 아 사람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화제의 책 화제의 책 in English 이렇게 하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바로 화제의 책 어 topic of conversation book 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이거 좀 아니야. 아 그렇다고 또 귀찮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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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보자 이거를 트렌딩 어 그래 차라리 트렌딩이 낫지. 트렌딩 인 인트렌드라고 할까? 인트렌드 인 코리안 유행중인 이게 맞아요. 이게 맞지. 인트렌드가 맞지 그러면. 인트렌드 인트렌드 다이져브 다이져브 대스 다이져브 다이져브 대스 다이져브 it's okay it's okay 나중에 잘 거예요 나중에 잘 거예요 어 아토대 아토대 네마스 아토대 네마스 아토대 아토대 네마스 I will sleep later I will sleep later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I didn't sleep at all I didn't sleep at all I didn't sleep at all 왕타시와 이치도も 내무리마셈데시다 왕타시와 이치도も 내무리마셈데시다 왕타시와 이치도も 내무리마셈데시다 왕타시와 유쇼쿠 저녁 인사가 아니라 저녁이라고 야식이라고 해놨네 이거를 갖다가 디널 그리팅 라고 돼 있는데 안 맞죠 뭔가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 이거 날 위에서 넣으려고 했던 건데 저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뺄게요 이거 그냥 빼겠습니다 점심 인사도 빼겠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는 괜찮아 곤니치와 겠죠 곤니치와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아침 입니다 곤니치와 곤니치와 굿몰닝 굿몰닝 이거까지인데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이게 끝이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추가된 카드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최종 숫자는 몇 개냐면 108개가 추가가 됐어 세상에 거기에서 지금 0카드가 9%밖에 안 돼요 하루에 10개씩 깐다고 해도 추가분이 너무 많아 못 따라가 이렇게 해서는 근데 그래도 이게 맞다 오늘은 또 몇 개를 보게 될까 이따 보면 알겠죠 근데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보내줘야겠네요 오케이 이것까지 제작했고요 이제 보내주고 영상 보여주고 그거 올려도 될지에 대한 허락을 좀 구해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